이번 시간에는 치트 엔진 튜토리얼 3단계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거에요. 이번 시간에 다룰 예제도 실제 게임 클라이언트 해킹에 있어서 매우 매우 많이 사용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튜토리얼까지도 익히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0부터 500 사이에 어떠한 숨겨진 변수가 있구요.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변수의 값이 일정량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그 변수의 값을 5000으로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거에요. 문제가 다소 길게 쓰여있긴 한데요. 그냥 요약하자면 그 정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바로 한번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새로운 값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new 스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변수의 타입과 그 다음에 값을 어떤 식으로 스캔을 할건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변수의 값이 0부터 500 사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히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known initial value 라고 해서 초기 값을 모르는 상태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스캔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이 프로그램 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다 스캔하게 됩니다. 바로 first scan 버튼을 눌러서 모든 값을 다 스캔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무려 거의 60만개에 가깝게 많은 양들의 변수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체 변수를 스캔을 했으면요. 바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값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변수의 값을 스캔하기 위해서 바로 신미 버튼을 눌러서 값을 감소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3만큼 감소했다고 출력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약간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정확히 3만큼 감소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캔한 변수 중에서 정확히 3만큼 감소한 변수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값엔 3을 넣어주시고요. 스캔 타입에서는 Decreased Value By라고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수거 중에서 이 Decreased By라고 하면 정확히 얼마만큼 감소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따라서 바로 이걸 그대로 클릭해서 정확히 3만큼 감소한 변수가 있는지 Next Scan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정확히 3만큼 감소한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체력값인지 직감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2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초기값이 0부터 500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있는 변수 중에서 그 값을 가지는 건 이게 가장 유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값일 건데 일단 확실하진 않으니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힘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일정한 양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그 감소한 값만큼 다시 입력을 해서 스캔을 누르게 되면 정확히 어떠한 값이 체력값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게 어떤 변수가 체력값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값을 찾게 되면 더블클릭해서 아래쪽에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값을 5000으로 바꾸라고 이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즉 숨겨진 체력값을 찾아서 5000으로 바꾸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값을 5000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성공적으로 이 3단계 또한 클리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흰미 버튼을 눌러서 갱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꽉 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레스 바 형태로 체력을 보여주는 게임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값이 상승하게 되고 체력바도 꽉 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정말 이번 단계에서의 이 튜토리얼은 실제 게임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강의까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 수 없는 어떠한 값을 찾아서 메모리 조작을 통해서 값을 변경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캔 타입에서 디크리즈드 밸류 바이를 눌러서 정확히 얼마만큼 값이 감소했는지 체크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 인크리즈드 밸류 바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값이 증가한 그러한 경우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해서 튜토리얼 3단계까지 클리어를 해보았습니다.